이번 시간에는 텍스트를 기준선 그리드에 맞춰 정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dit, Preferences, 그리즈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를 누릅니다. Preferences 대화 상자에서 그리즈를 선택합니다. 인크리먼트 에브리의 18포인트를 입력하고 그리즈 임백의 체크를 해제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를 누릅니다. 단축키 를 3번 눌러 문서 보기를 확대합니다. 문서 중앙에 있는 텍스트가 기준선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서 중앙에 있는 텍스트에 클릭해 마우스 커서를 삽입한 후 단축키 를 눌러 텍스트 전체를 하이라이트해 선택합니다. 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를 누릅니다. 패러그래프 패널 오른쪽 하단에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텍스트가 기준선 그리드에 맞춰 정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페이지 중앙에 있는 텍스트 프레임에서 왼쪽 칼럼 끝에 남은 앞에 마우스 커서를 삽입한 후 엔터를 눌러 다음 줄로 이동합니다. 단축키 를 눌러 기준선 그리드를 숨깁니다. 단축키 를 눌러 문서 보기를 윈도우 크기에 맞춥니다. 텍스트가 기준선에 맞춰 깔끔하게 정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텍스트를 기준선 그리드에 맞춰 정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레이스 교수의 인디자인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강좌를 빠짐없이 수강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인디자인을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úsica